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입니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 온 마이크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수요 억제와 규제 일변화 정책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되자 23번째로 내놓은 대책입니다.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마저 사전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서울시는 용적률 최대 500% 상향과 최고층 한도를 50층까지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정부 발표 직후 반박 입장을 내놨다가 논란이 일자 정부와 이견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고 비판했고 우원식 김성환 의원은 태능 골프장 고밀도 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과천시장 역시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왜 과천시민이 희생해야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설립은 대책 발표로 출발부터 삐깍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졸속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국회에서는 여당이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심사, 축조심사, 찬반토론과 같은 절차도 생략한 채 막무가내로 부동산 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듯 매번 속도전에만 매몰되고 고민 없이 즉석 요리 만들듯이 대책을 내놓고 여당은 입법 독주로 몰아붙이니 여기저기서 잡음이 일어나고 국민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행태가 내년 지방보궐선거까지 부동산 문제를 끌고 가려는 희망고문이자 공급 확대 이슈를 띄우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부동산 대책마다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편가르기로 나라를 두 갈래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를 향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시장의 냉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민을 거친 깊고 고든 대책을 내어주십시오. 다듬은 정책을 내어주십시오. 졸속에 따르는 고통과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두 부분만 좀 더 읽을게요. 이번 대책마저도 사전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대책마저도 사전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설립은 대책발표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부 여당의 이런 행태가 내년 지방 보궐선거까지 부동산 문제를 끌고 가려는 희망 고문이자 공급 확대 이슈를 띄우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부 여당의 이런 행태가 내년 지방 보궐선거까지 부동산 문제를 끌고 가려는 희망 고문이자 공급 확대 이슈를 띄우겠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부는 고민을 거친 깊고 고든 대책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듬은 정책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졸속에 따르는 고통과 그짐은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졸속에 따르는 고통과 그짐은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집니다.